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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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시계반을 한 번 더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가수가 아니라 이거 기장이 되나 뭐가 되나 가방끈이 길은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봉사 열심히 하시잖아요 진짜 동고 붙잡고 자 가겠습니다 반두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